한화그룹 삼남, 김동선 전무, 올초 조용히 결혼, 채널A 뉴스 앵커 출신, 한화 가족은 모두 크리천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과 삼형제 모두 성공회에 다니는 크리천인데요. 삼남 김동선 전무의 종교 역시 기독교 성공회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과 성공회와의 인연. 한화 김승현 회장 가족의 종교는 모두 기독교 성공회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성공의 신자이며 세례명은 프란시스입니다. 부친 김종의 초대 회장도 성공의 신자이고 세례명은 디도이며, 장남 김동관 한화 솔루션 사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 앤 리조트 전무 등 모든 가족이 성공회에 교족을 둔 크리천들입니다. 한화 삼남 김동선 전무 올해 초 종편기자 출신 여성과 결혼, 김동선 전무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동선 전무 올해 초 결혼했으나 모친 투병 관계로 외부에 알리지 않아 신부인 황수연은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채널A서 기자와 아나운서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 앤 리조트 전무가 올초 결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상무는 올해 초 채널A 기자 출신인 황수연씨와 결혼했죠. 황씨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2012년 채널A에 입사했으며 뉴스 프로그램 앵코로도 활동했습니다. 황씨는 올초 결혼을 사유로 퇴사했으며 그는 1987년생으로 1989년생인 김상무보다 두 살 연상으로 알려졌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상무의 모친인 서영민 여사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혼식을 상략했다는 관측에 나옵니다. 서 여사는 암투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 안타깝게도 향년 61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김상무는 현재 하나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신사업 전략실장과 하나호텔앤리조트 산하 PL그룹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김전문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인게임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은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죠. 은메달을 딴 그에 김상무는 하나건설과장으로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3대버거로 불리는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론칭을 주도하며 경영일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향후 승계 과정에서 하나갤러리아, 하나호텔앤리조트 등 유통호텔리조트 사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 삼남, 김동선 전무 승진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이 한화호텔앤리조트 호스피탈리티 부문 미래전략식 상무가 전무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정기임원 인사에서 김동선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고 밝혔죠.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이번 인사에 대해 추진중인 신사업 분야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게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김정무가 호스피탈리티 부문 미래전략실에서 승마사업 등 전문성을 갖춘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경쟁력을 높였고, 외계 상황 속에서도 회사의 미래전략에 맞춰 탄골든 베이골프앤, 리조트 등의 자산유동호에 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죽기 전 올림픽메달, 한화 김동선의 찐 승마사랑 한화 경영 참여하며 승마선수 활동도 이어나가 아시안게임 3연승 금메달, 올림픽도 2회 출전, 학생승마협회장 맡아 승마저변 확대도 노력. 승마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잣집 스포츠로 인식됩니다. 승부에 많은 역량을 끼치는 말의 엄청난 가격 때문에 스포츠로서의 승마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죠. 우수한 말의 경우 가격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데요.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선수로서 활동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도 배경엔 승마가 있었습니다. 승마선수였던 딸 정유라가 탈 수 있는 말을 요구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죠. 당시 최서원 측이 제공받은 말 3필의 가격만 약 35억 7천8백만원에 달해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전직 방송기자 출신 일반인과 결혼해 화제를 모은 하나그룹 삼남 김동선 하나호텔앤리조트 전문은 승마선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승마에 입문해 중학교 시절 본격적인 선수생활을 시작한 김전문은 10대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국가대표로 활동했죠. 만 17세 나이로 출전했던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비롯해 2010 광주 아시안게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장마술 종목에서는 국내에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올림픽 국제선발전 그랑뿌리에 출전해 2016년 리우드의 잔해 1호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죠. 한국 승마의 역대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했습니다. 비록 결선엔 오르지 못했지만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죠. 2006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경역특례를 받았으며 재벌 총수 일가로선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룹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김전문은 여전히 승마 선수로서의 열정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도쿄올림픽을 마친 후 소셜미디어에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2024 파리올림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전문은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로서 남은 목표에 대해 죽기 전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승마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전문은 지난해에 대한승마협회 산하단체인 한국학생승마협회 회장이 선출돼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엔 하나그룹의 승마사업 계열사인 하나닉스트의 승마사업 부문장을 맡아 겸임하고 있죠. 그는 승마계에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의 전형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자 지난 7월 소셜미디어에 대한승마협회가 부디 정신을 차리길 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전무위에도 재벌총수 일가에선 승마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이 회장 역시 대학 재학 시절 승마 국가대표를 지냈을 정도로 승마의 재능을 보였죠. 그 역시 1989년 아시아 승마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낙상사고등으로 허리를 다쳐 승마선수 생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죠. 두 사람 소속 그룹의 전폭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그룹은 2006년 하나 갤러리아 승마단을 창단해 김전무를 소속 선수로서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덕분에 김전무는 그에 열린 부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죠. 이재용 회장도 선수 생활 당시 삼성 승마단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삼성과 하나는 총수 일가에 대한 개인적 지원 외에도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으며 승마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회장사를 맡다가 승마선수단 해체 후 한화가 회장사를 물려받았습니다. 한화는 2014년 5월 다시 회장사를 삼성에 넘겼고 삼성은 2017년 4월 회장사에서 물러났죠. 회장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승마협회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잦은 집행부 교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김동선 황수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김동선였습니다.